자! 제가 가겠습니다! 끝내주기 씩씩하게 지원했지. 어차피 다들 싫어하는 지방 브렌치 병원 어차피 내 찾을 텐데. 뭐, 2년 동안 군대 간다 생각하고. 아니 뭐, 가봐서 전공이 다 마치고 뭐 펠로도 하든가. 나는 2년도 길어. 주말마다 장거리 운전하면서 공부하기나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나 보러 온다는 거지? 그러니까 주말마다. 보고 싶을 거야. 김민재. 걱정했잖아. 이대로 헤어지자고 할까봐. 나도 그래. 어? 네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. 사랑한다고. 지금 내 펄스... 내 맥박을 잰 거야? 앞으로 내가 먼저 이 손 놓을 일 없을 거야. 쭉. 다녀올게.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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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박을 잰고 내 맥박을 잰고 나의 맥박을 잰고